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허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듬해 여당강 건너편 드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열두 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진 싱옥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안에게라 이름 지어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려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박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할 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간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수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의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수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배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열두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맞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를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뒤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들어라 너희가 헤아려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오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있던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고기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낯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씹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근후의 공중의 새들이 깃돌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다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켜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지 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금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10편 128편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여 내가 행복해지고 잘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중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되는 것을 버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마가복음 5장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서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 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 떼가 비탈진 두골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들이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들이었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들이었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줘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수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야 일어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를 틈에 깨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고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루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팩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해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공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열두 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